도깨비 할매 도깨비 할매 봉운동에서 모르는 사람이여 문제적 인물 도깨비 할매여? 민원 봉사과입니다 민원 씨 이 서류가 이게 다음에? 아니 무슨 민원 모아놓기까지 과거냐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 증거 자료 자그마치 8,000건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왔는지 번호표 있으세요? 번호표? 4번 민원인 분 앞으로 자주 보자 나 영어 좀 가르쳐줘 네? 저 못합니다 제니퍼님? 차라리 민원을 좀 넣으십시오 아 영화학원 다니시면 되잖아요 왓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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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좋았어요 제니퍼? 그래요 제니퍼 아잇